아니 잠깐만 이게 좋은 날에 또 10일 붙어가지고 이거 회식자리 늘 싸우잖아요. 아니 공약한 거 해주라고 실제로. 내일 아침에 편집해달라고 얘기한 게 없네. 사실은 한 소주 반 소주 한 병 반. 회식부터 시작해서. 빨리 빠지는 거 아니에요. 우리 아들이 더 낫죠. 이게 돼지 생식기 전골이야. 내가 얘기한 걸 하는 거예요. 어머님이 그때 정자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. 사실은. 기준치를 넘어서 나와. 연예계 남성 호르몬 2등이야 지금. 종국이가 1등이니까 9 나와가지고. 아이 김종국이야 진짜. 근육질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정말.